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 가야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다우 다 떨어졌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빠졌고 오늘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일단 어제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 한번 조금 예측을 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23%, 다우가 1.4%, S&P 오베이 1%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열리는 장 중에 나스닥 미니 선물이 있죠. 2.45%, 2.5%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 시작하면서 부합권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 시장은 직전에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투명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섹터별 종목별로 종목의 흐름이 있다는 것들을 많이 읽혀지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요즘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니까 러시아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마이너스 13.2% 빠졌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장중인 저점이 마이너스 10.89였어요. 쭉 올라왔죠. 그런데 종가가 플러스 1.59%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이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완화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움직임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24%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주어서 저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제 플러스 1.59%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좀 오르는 상황이고요. 다일랜드스나 원화나 10년 만기 국제 수준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2년 만기 국제 수준이 약간 올라왔어요. 또다시 좀 걱정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금이 온수당 1,901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금 가격에 대해서 거론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이 되고 금리 이상이 되면 금이 올 중후반되면 올해 중후반되면 1,600달러까지 떨어지고 이런 키워를 또 골드만삭스에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금 가격이 요즘에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것이 안정화되면 금값은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에 보압 시작을 했다가 곧바로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반등을 시도했거든요. 왜 그때 반등을 했냐면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반등을 좀 줬어요. 그러나 이제 마창 막판에 다시 재하락해서 결국은 1% 살짝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우리가 늘상 보는 주요 종목들이 약 1에서 2% 수준의 하락을 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보니까 시간에서는 한 0에서 1% 정도의 1% 이내에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 많이 빠졌네요. 홈디포, 메이시스. 홈디포가 마이너스 9% 저런 게 리오프닝 주식 아니에요? 저런 거. 그렇죠. 소비재 쪽인데요. 그런 쪽에 실적도 좋게 발표됐는데 거기서 매물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테슬라가 약 4%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상장되었거나 또는 소위 성장조라고 하면서 고포에 있는 주식도는 여전히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35% 하락을 했고요. 2,706포인트 코스피가 1.8% 하락해서 86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들이 약 6,700억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외우들이 약 3,300억 기관이 3,800억 매도를 했는데 이거 좀 이따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거래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짙고 침체기 가다 보니까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우리 것을 웹도독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거래에서 시장이 좌우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우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렇게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이 5만, 누적 계약이 선물 5만 계약 이상으로 매도 포지션이 있다가 약 3만 3천 계약까지 다시 줄어들었다가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제 약 4,200 계약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려 하락으로 해서 하락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중해 우리 시장이 그냥 맥없이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더라고. 반등 시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약법 정도까지 그렇게 반등 시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에서 마지막까지 다시 밀렸다. 2시가 넘어가면서 쫙 밀려버렸죠. 네,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냥 밀린 게 아니고요. 약간은 또 반등하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2시 25분. 네, 한 2시 2%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상승하는 니켈이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스, 사료, 해운업 쪽의 강세 석터를 보였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 매매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액티브의 자금들은 최근 며칠 매수를 하다가 간망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는 같은 다 프로그램이에요?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어떻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날 살 수도 있고 오른 날 팔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 기관의 금융투자는 거의 대부분 소위 무혐 차익거래라고 하는 베이시스에 의한 차익거래만 하기 때문에 현선, 혐의물, 혐의물, 베이시스에 의한 차익거래만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을 하거나 급격하게 빠지거나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럼 베이시스가 확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사고, 혐의를 파는. 올라간 쪽은 팔고 내려간 쪽은 사고 또 다시 좁을 틀면 반대 포지셔로 가져가고 이런 거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다고 사고 내린다고 팔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가격이 벌어질 때 많이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금 어제 미국 시장과 그리고 우리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은 프로그램 거래에 지금 많이 좌우되고 있다. 그렇지만 반등 시도를 어제도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나. 그리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반등 시도를 좀 하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가만히 오면서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불러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월이 지금 3주 차지 않습니까? 2월에 나스닥이 6% 하락했습니다. 다우존 산업재산에서 4.37% 하락했고요. 2월 들어서요? 네, S&P500에서 4.67% 하락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코스피? 코스피는 지수로는 제가 한 2% 봅니다. 플러스 1.63%입니다. 다 틀렸네. 플러스 1.63%입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보압 쳤어. 여기는 2. 몇 퍼센트까지 터진 거고. 코스피가 아니라 자기 포트 얘기한 것 같은데. 2월에 올랐어요? 네, 월간으로요. 그래요? 우리가 1월에 많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하고 약간 시차가 있다는 표현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5%입니다. 상위 종업지수는 플러스 2.8%고요. 즉, 지금의 미국의 하락에 비해서 아시아 주요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은 전월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코스피가 월간으로 어제 빠진 것까지 다 포함해도 1.6% 플러스라는 거는 뭔가 이면에 수급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내부적인 수급의 변화는 분명히 미세하나마 변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매크로 시왕이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시장에서 계속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건데요. 물론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극단적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극단적 상황 전개가 아니라면 시장은 자꾸 어떤 종목이든지 섹터든지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 반등 시도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반등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우리 시장에는 연기금 투신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살 들어오고 있다. 이걸 보는 것이 직접 투자자들한테는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들은 우크라인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기서 만일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하락하면 나 그때 사야지. 그때 뭘 살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안정화되면 그때는 또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뭘 할까? 그러면서 시장을 거래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는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이게 변화되는 것들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 관리 측면에서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 보유 종목이 지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물론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데 그런 게 제일 답답하긴 하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어떤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전에 1월에 떨어졌을 때도 기관들이 팔지 않거나 또는 사는 종목들이 반등할 때 굉장히 세게 반등한 걸 우리가 목격했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종목의 기관들이 내리 파는 건지 아니면 팔지 않거나 오히려 또 사는 건지 이걸 좀 체크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사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여기서 한 번 더 급락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시장 어떻게 어제도 우리 오늘 시장 어떻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월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1.63%로 플러스로 있다는 건 뭔가 그 내면에 이유가 있거나 수급상의 이유가 있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변화는 좀 있다라는 거죠. 뉴스를 지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뉴스를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뉴스가 오보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건 힘들고요. 그냥 플로우만 보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푸틴이 도네츠크와 루가스코 인민국화 독립 승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유지권 진입한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고요. 그리고 제재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러시아 일부 은행과 일부 인사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고 이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거고요. 영국에서 발표했고요. 독일에서는 노드스트림2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우크라인을 통과하지 않는 후에 그것은 이제 허가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아직 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동 중이지 않죠. 네. 가동 중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크라인을 통과하지 않는 지금 라인을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어저께 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상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서 두 군데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서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수 대비 연초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수 대비 약세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그리고 판매가 힘들다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러시아 신차 시장이 2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그런데 논리는 이런 겁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게 보인다. 두 번째 리오프닝이 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도 크림에 똑같은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숫자를 보니까 판매 차질이 없었다. 그런 거고요. 다만 걱정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속돼 가서 루브라가 급락을 하면 환차 손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것만 좀 체크를 하지.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시장 대비 급락을 해서 신저가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점차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들이 어저께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렘 현물 가격 작년에 엄청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게 조금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 4달러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니켈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이 알코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2주 신고가 났어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어제 우리 시장에도 그래서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만. 뭘 고려하는 거예요? 주로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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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원 개발하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이 그래도 완전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어제 애플에서 애플 뉴스였습니다. 어제 한국의 외주조립앤테스트 그러니까 OSAT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O가 아웃소스인 것 같습니다. 아웃소스. 그리고 세미컨덕트 어셈블리 테스트예요. OSAT라고 하는 그런 섹터인 거죠. 외주조립앤테스트를 하는 섹터. 이런 기업과 한국에서 이거 할 거다. 애플의 자율주행 무주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밑에 종목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물론 올라갔다 빠진 종목도 있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약하고 그럴 때는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잘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뭔가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나는 뭘 살까라고 많이 찾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좀 일으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찾으러 다닌다 이거죠. 이건 뭐 공식적인 뉴스예요? 아니면 그냥 시장에 떠드는 얘기가 그냥 뉴스화 된 건가요? 애플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뉴스들을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어저께 움직였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아까 뉴스 3의 우리 김 프로듀서께서 해주셔서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요. 지금 예탁금과 신용장구가 연중 최저치라고 하는데 이 숫자에서 두 가지의 우리가 더 읽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연초에 71조였던 예탁금이 62조로 줄었고 신용장구는 연초에 23조에서 20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 때문에 줄어드는 게 상당 부분에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왕 부지도로에서 시장에서 떠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급락하면 신용장구는 어떻든 간에 이거 마징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현금화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용장구들은 역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털리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상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숫자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증권사 직원이긴 한데 증권사 신용금리가 5에서 9.9%까지 있더라고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모르셨어요? 증권사에서 제가 신용거리를 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돈 빌려줄 때 이자 10% 가까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계좌에 따라 틀립니다. 계좌에 따라 다르고요. 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기간을 짧게 하면 금리가 낮고요. 그런데 계좌에 따라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왜 말씀드리냐면 세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업 직원한테 세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깎아줘요? 깎아도 줘. 이거 레인지가 있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요?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은행하고 똑같이 개인 신용도와 자산 상태 그리고 거래 실적 이런 거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신용을 쓰는 기간 있잖아요. 기간이 짧으면 낮고 기간이 길면 더 높게 받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신용을 장기적으로 들고 한다는 건 사실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신용 얘기예요? 주담보대출 포함이 주담보대출 포함이겠지? 신용만 일단 제가 봤더니 신용이라는 건 제가 산 주식 주식을 신용거래하잖아요. 돈 빌려서 하는 거를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죠? 4천만 원 있으면 한 1억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빌려주고요. 2. 몇 배 종목별로 또 다르죠. 그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저도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숫자를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높게 이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현금 상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별 기업의 뉴스이지만 요즘에 하이브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하이브와 두나무에서 미국에 조인트벤처 설립한다는 뉴스가 전에 있었는데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에 NFT 플랫폼 출시를 한다고 해요. 저는 왜 이걸 가져왔냐면 기업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도요.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인트벤처 설립해서 NFT 플랫폼 잘 설치해서 잘 출시해서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뭐랄까요. 안착을 하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섹터들이 또 움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뉴스풀러를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게 얘기하다가 아예 안 빌려주면 어떡하냐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안 빌려주는 게 주식 삼성전자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데 안 빌려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아 그럼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딴 데서 빌리세요. 세게라는 게 요구라라는 게 아니라 가하게 얘기한다는 거지. 어감을 모르나? 아 그럼 나한테 하면서도 약간 부탁도 하고 우리 서로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잘 알아보라고. 한 세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더홀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폴더폰. 네. 폴더홀폰. 이게 지금 잘 팔리고 있나 봅니다. 2021년도에 850만 대 판매가 됐는데요. 올해 삼성에서만 1400만 대 목표이고요. 전체 추정 출야량이 1750만 대를 보고 있고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애플이 하긴 하겠죠. 지금 출시가 안 됐잖아요. 애플이 2024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첫 출시 첫 회에 천만 대 이상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점차로 늘어나는 쪽이니까 늘어나는 대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봐야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공 수요 회복 주짐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의 프리미엄석 발권 이코노미나 이쪽이에요. 350% 증가했다. 프리미엄석은 뭐예요?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그걸 프리미엄석이라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코노미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390%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 한 번은 못 갔잖아. 2년 동안. 그러니까 예약할 때 마일리티 써요. 그리고 가보자 비즈니스 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그래서 이쪽이 1위 오프닝 쪽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뉴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렸죠.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 JP 모금 보고서에서 로블럭스를 비즈니스 축소 또는 보고서가 얼마나 웃기는 워딩이 나왔냐면 손절 워딩이 나왔습니다. 손절이요? 보고서에? 네. 매도해야 된다. 매도 보고서가 나온 거죠. 매도 보고서가요. 작년에 신규 상장한 성장주들 올해 올해만 지금 두 달 정도 아직 안 됐잖아요. 올해만 봤더니 리비안이 35% 올해 들어서만? 네. 루시디가 35% 로블릭스가 49% 코인베이스 24% 로비누 35% 올버즈 43% 급락을 한 상태 올버즈 신발점 아니에요? 아니요. 신발은 아니고요. 소재입니다. 친환경 소재인데요. 이렇게 급락한 상태인데 JP 모금 보고서에서 여기서 비중축소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서 또 한바탕 또 소란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가지고는 왔는데 올해 말고 작년 연말에도 좀 떨어졌죠? 이 친구들은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죠.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들어갈 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뉴스니까 판단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JP 모금은 저 반대쪽에 있는 주식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아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자재 관련된 것들. 그렇게 지금 미국 시장도 극단적으로 지금 차별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차별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올해는 또 그래서 시장도 어렵지만 아마 차별화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다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버즈가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신발 의류 뭐 이런 것들 저기 뭡니까 스타트업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신거든 그게 이뻐요? 개발자들 스타트업 그런 걸 또 신어줘야 나는 좀 약간 가로수길에 매장 하나 있어 그렇습니까? 우리 아침에 나오는 이남우 교수님이 딱 신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가로수길에서 사실 좀 젊어 보이더라 아 그래요? 살라 그래 홀버즈 하나 돼 이런 스타일의 신발이군요 약간 메쉬 네 이거 비싼가요 이거? 가격은 안 물어봤네 한 10만 원대 아닌가? 신발 굉장히 가벼운 모양입니다 올버즈가 신발은 나이키지 나이키 뭐 있으세요? 주식? 주식이 있다기보다도 다 옛날에 신발은 나이키입니까? 나이키로 한 3년 벌어먹었잖아요 아 옛날에 미국에서 나이키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또 저희 짚어볼 벌써 끝났죠? 끝났죠? 어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박병창 부장님 좋아하잖아 아직도 일하셔야 되니까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이 시간이 제일 좋다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럼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앞으로도 건강관리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박병창 부장하고 나는 동료 의식이 있잖아 왜요? 같이 버텨냈잖아 언제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뭘 하셨는데 아 무슨 말씀 하시나요? 두 분 항상 건강하시죠 건강을 제일 챙기시고 거의 같은 시간에 버텨냈지 활력이팔 리부스트 한번 드시고 박병창 부장님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걸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성지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